전남 화순군이 악취 민원 상습 농가에 무인 악취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. 전남 화순군은 24시간 악취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를 올해 춘향면 축산동가 주변에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측정기 추가 설치로 화순군에는 퇴비공장 두 곳과 양돈농가 네 곳에 측정기가 설치되고 무인 악취 측정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해 악취 저감 조치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